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앞에서 배웠던 엑셀 자동화 그 기본편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고문을 적용을 시킬 거고요. 우리가 반복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시트에 있는 실 공간에다가 저장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소스코드는 엑셀 01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가 워크북을 생성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요. 혹시나 앞에 실습 안 하셨다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고문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레인지 10개 값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동작을 시킬 겁니다. 우리가 포고문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할 때 굉장히 필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데이터든 여러분들이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것을 각각의 시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실에다 집어 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포고문을 통해가지고 그 데이터 가져온 만큼 책정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을 동작을 시켜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트에 대한 실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로우하고 컬럼 값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 파일에 이제 첫 번째에다가 열에다가 쭉 집어넣는 거죠. 행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데이터를 10개를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한다. 이렇게 명령어가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플러스 1만큼. 그래서 이걸 포고문에서 지금 현재 레인지로 0부터 9까지 이제 동작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동작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고요. 컬럼 값들은 어차피 바뀌지는 않겠죠. 아래 이렇게 쭉 저장되는 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구구단을 작성을 한다거나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행과 열을 같이 복사를 한다면은 얘도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설명했듯이 value 값을 저는 이제 따로 뗐습니다. 여러분들이 value 값을 쉼표를 해가지고 여기 있다가 넣으셔도 되고 저와 같이 이제 보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value 값을 여기 있다가 따로 이제 구현을 했죠. 그래서 이거 I 값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이거의 정수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트링 값으로 저는 이제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를 내가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엑셀 파일에다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tr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주고 I 플러스 1 값에 대한 것들을 출력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세이브를 통해서 엑셀 파일들을 생성을 한다. 어렵지 않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입문이나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셨다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은 저는 이제 엑셀 파일 04.04라고 읽히지 있나요? 04.0이라고 했네요. 04.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됐고요. 보시면은 천천히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이게 좀 이상해요. 저거 지워줘야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저장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열 번째 데이터 저장까지 잘 가져온, 저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우선 지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생성을 시켜놔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아쉬운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앞에 것도 그렇고 이제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가 자꾸 제가 이제 이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늘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성을 될 때 이 넓이값. 그러니까 이게 시트에 있는 안에 있는 쉘이 들어가는 그 넓이값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싶다. 보통 넓이값은 이제 위드라고 보통 하고 이거는 이제 헤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반영을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05.py 파일, 그 파이썬 파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딱 한 줄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왔던 시트에서 column dimensions라고 하는, underbar dimensions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후에도 이거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나중에 또 나오면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가능한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기재를 하면은 이제 a 쪽에 관련된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위드값을 25를 저희가 늘리겠다. 위드값을 이제 지정, 이렇게 위드값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죠. 이거에 대한 값들을 내가 위드값을 이제 25로 저희가 지정을 해주겠다. 이 값도 당연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한번 이거는 이제 05.excel 파일로 해가지고 따로 우리가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작성됐던 것은 없죠. 위드값이 좁아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좁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05라고 하는 것들은 넓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깔끔하죠. 그래서 하나의 그런 기능도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반복문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엑셀 파일 자동화하는데 적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형변환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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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